걸그룹 트와이스가 데뷔 1001을 맞이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. 2015년 10월 20일 데뷔 앨범 The Story Begins 와 우아하게 OAHH하게를 발표한 트와이스는 오늘 2018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데뷔만 1001을 맞이했다. 이에 트와이스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1001 동안 트와이스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원스 팬클럽 명 가있기에 트와이스는 행복했고 행복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전했다. 이어트 와이스는 1000일 전 첫 만남의 설렘과 소중함을 섭로의 마음에 간직한 채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또 다른 1000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라 고 소망했다. 한편 트와이스는 지난 9일 오후 6시 2호 번째 스페셜 앨범 summer night summer night s 과 타이틀곡 dance the night away dance t p night away 를 발표하고 컴백했다. 댄스 the night away 는 트와이스의 첫 서머송으로 특별한 행복을 품고 살아가는 9 멤버들의 청춘을 표현한 어 템포 팝곡이다. 댄스 the night away 는 공개 7일째 이자 데뷔 첫 1이 된 15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mnet.com bucks monkey 3등 국내 4개 실시간 응원.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. 트와이스는 13일 kbs 2tv 뮤직뱅크 를 시작으로 14일 mbc 쇼 음악중심 15일 sbs 인 비가여 등 각종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격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의 댄스 the night away 퍼포먼스를 선사하고 있다. ytn 스타 강내리 기자 n rk골뱅 ytn plus.co.kr 사진 제공는 jypn 터테인먼트